자 오늘 룻기 2장 들어갑니다. 알렐리아.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룻기 말씀 가지고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와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합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니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엠으로부터 나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원하나이다. 이게 막 K드라마로 하면 지금 막 첫 만남인데 엄청나죠?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룻. 보아스라는 말의 의미는 그에게 힘이 있다. 글쎄 제가 하영준 목사님은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거에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원어로는 quickness, quickness, pillar before the temple 그래가지고 빨리 빨리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필러니까 그래서 아마 기둥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마음물이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느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연히, 호련히, 우연히, chance,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시간과 사람과 모든 것을 한 곳에 딱 모아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친족적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이제 방지일 목사님의 주석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은 다른 주석가들, 예를 들어 여기 포핏도 있고, 엘리컷도 있고, 억스퍼드도 있고. 그런데 역시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우연이라는 것을 딱 집어가지고 쫙 깊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그냥 by chance,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건 아니지.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운행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뭐 billion to one의 찬스를 딱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하루 종일 줍다가 딱 쉬는 시간에 보아스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시는데 마침, 그러니까 마침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게 하고 첫째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에게 밥을 해라, 뭐를 해라, 뭐 해가지고 쭉 해서 어떻게 돼. 그 보아스. 한국말로 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기서 하나님이 루스를 택하시고 루스의 그 신앙, 내가 어머니랑 죽겠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위에 딱 준비해서 보아스, 빨리빨리 라는 형제가 딱 오게 하고 바로 그 시간. 그렇죠? 그리고 우연히가 아니죠. 우연히. 여기서 이삭을 줍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9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제가 그랬죠. 수소하다가 떨어뜨린 걸 다시 못 줍게 돼 있어요. 한 번 딱 쫙 해가지고 자기네 거에 넣고 떨어져 있는 것을 줍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객이 뭐예요? foreigner. 외국 사람. 너는 너의 하나님 여완이라. 레위기 23장 22절. 그래서 그들은 정말 놔두고 쌀을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인 거죠. 우리 캄보디아에도 아침마다 그 쌀을 자기 집 앞에 놓는 참새들을 위해서. 새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아스가 나중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풍습을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룻은 당장 어머니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룻에 대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여자다. 뭐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데. 글쎄 칭찬할 정도는 아니고. 좀 당장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나간 거죠. 그리고 정말 우선 시어머니를 봉양하라고 낮은 자리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요청해 이를 허락하고. 그래서 내 딸아 갈지어다. 나오미가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까진 안 했어요.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래. 그래. 가서 주소와 봐라 한번. 속으론 그랬겠죠. 야. 제가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엄청난 걸 가져오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 방질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이를 우연히 되었다 할 것이 아니오. 내가 잘해서 되어진다는데 물론 못할 것이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좋은 말씀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엠으로부터 나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사 간에 이 같은 상호의 축복이 있다면 협력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노사가 일하는 자와 임플로이와 임플로이 이 사이에 상호 간에 축복을 하미니. 이는 다 같이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서로 만나서 복을 비는 이런 덕은 다시 없는 상호의 행복인 것이다. 알렐루야.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이라 하면 그를 경유하는 자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은 자가 무슨 복을 빌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문안, 서로의 인사도 축복이 되기, 그 내 포함이라. 무슨 복을 남에게 빌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그에게 복을 비는 일만은 있을시니. 실로 무신론자의 문안이 인사는 거짓이라 할 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How are you? 아무리 Lord bless you. 아무리 축복을 해도 무의미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무슨 복을 주는 것이다. 제가 장난처럼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의 서로 그리팅이 서로 왜 헬로가 됐냐. 아니 무슨 첫 만남을 지옥으로 시작하냐. 헬이 지옥이잖아. 헬로.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부터 헤브노 하자. 헤브노. 헬로 하지 말고 헤브노. 헤브노? 그건 없다는 소린가. 헤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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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가 아니라. 장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딱 이 보아즈가 어떤 사람이란 게 나오죠. 등장하면서. 여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 모든 일꾼들이 여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만남의 연결.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 더욱이 영원히 평생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표현하고. 그렇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 오늘 삶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운영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오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으며 마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주. 그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냥 모든 일어난 일들을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영적 섬세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